모닝콜 해줄까? 내가 해주기로 했어 나무는 잘 안에서 약간 롱한 물 우린 롱 우린 주문한 물 나이 로봇 메인 마요네즈 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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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찐아! 아유, 찐아! 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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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도와, 뛰라고! 늦었다고 우리! 야, 우리가 뭐 지각 한 두 번 하냐? 아이, 그래도! 빨리, 빨리, 빨리! 야, 그거 알아? 주각하는 애들도 나름 규칙적인 거 대단해. 솔직히 저건 지각으로 치면 안돼. 규칙적이잖아. 퇴학 당하겠는데? 야, 나 엄마한테 죽어! 퇴학보단 자퇴가 간지긴 하지. 그래, 자퇴가 낫겠다. 남시우랑 같이 등교해. 내 지각 벌점 하나도 없어. 완전 바른 생활 산다. 이번 경기도 해요. 나 땜에 이겼잖아. 저 존자로 오빠들은 못 보던 오빠들인데? 뭐? 뭐가 잘생겼냐? 나보다 못생겼는데. 농구 동아리지? 왜? 매니저라도 하겠다, 아주. 음, 할 건데? 와, 팔뚝! 와, 이 도박! 뭐! 나랑 비슷한데. 이 질문. 오, 김하나. 우리 1등급? 역시. 뭐래. 너도 다 1등급이잖아. 그리고 이제 나 둘 중에 떨어졌어. 내가 낄 수 없는 대화. 오, 틀 수 없어. 저기, 하나야. 점심때 안 봤다고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 같다? 아, 점심 왜 안 먹었어? 배가 안 고파서. 요즘 지각 때문에 걱정 많다며. 그냥 뭐. 모닝콜 해줄까? 내가 해주기로 했어. 그래? 너랑 같이 등교하기로 했어? 잘 됐다. 그치? 아쉽다. 내가 해줄 수 있는데. 넌 해줘도 같이 등교 못하잖아. 부모님 척타고. 스터디나 가자. 교문까지 같이 가자. 응. 아침에. 전화할게. 응. 나와 다른 세상에 있는거 같을때. 어떻게 하나요? 그 세상도 한번 들어가 보는거죠. 보람아, 너 학원 어디 다닌 됐지? 너네 반 안가? 가야지, 그냥 한 번 들어와 봤어, 선반은 어떤지 맨날 와보면서 여기 계속 있게 그냥 뭐 뭐 뭐 음식 Attila 어디 있는지 oning 뭐 별 뱅 왜 쥐어? 그냥 왜 찍어? 그냥 잘 그려서 아 진짜 일찍 왔네? 우리 반 등교 1등 나였는데 나 간다 일찍 일어나니까 오히려 덜 피곤한데? 제로썸 등교도 아니고 무슨 얘는 일찍 왔놓고 하루 쨍 일자네 도아 인나 인나 너야 오늘 아침에 전화 안 받았어 잤지 뭐 그래도 지강은 안 했어 너 그거 할 거지? 뭘? 배그 안 해 나 게임 못한다니까 아니 게임 말고 배스킷볼 그라운드 농구 동아리 하나야 너 오늘 스터디 못 가니까 아프다고 해줘 왜? 나도 못 가 너도 아프다 하게? 아니 나 아빠가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해서 가족 외식 아 그럼 나 누구 거 보고 진도 맞춰 네가 가면 되잖아 내가 낄 수 없는 대화 너도 안 아파 보이는 거야 내가 낄 수 없는 세상 당연히 안 아프지 굴한데 아 나 이번에도 성적 잘 받아서 스터디 쫓겨나기엔 굴렀단 말이야 안 돼 미리 잡아 놓은 욕석이잖아 아 나 진짜 너무 가기 싫어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너와 나는 할 거지? 아 왜 싫은데 싫어 아 제발 몰라 안 가 너 저분이 나랑 약속했잖아 왜 농구 혼자만 하는 건지 말해주기로 내가 언제 와 이 새끼 봐라? 팀 같은 거 싫어 뭐라고? 팀 같은 거 싫다고 얽매이고 얽히고 얽매이고 얽히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경쟁하고 부딪히는 거야 무슨 동아리가 그들만 사는 세상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냐? 그냥 노는 거지 아 어쨌든 그냥 싫어 알겠어 뭐? 그럼 동아리는 나랑 보람이랑 도화만 하는 건가? 민이랑 기만하는 스토디 하니까 아 누구누구 한다고 알아서 뭐 하게 아니 그니까 누구누구 하냐고 내 친구랑 내 친구랑 내 친구랑 내 친구랑 한다고 도화나 누.. 에? 뭐? 아니 병신 주문하네 자꾸만 너 또 웃으면서 말하고 그래 내가 좀 답아처럼 흘리는 게 많아 너희 앞에서 아무것도 아지 못해 더 더 하다고 자꾸 들었는데 원래 좀 엉뚱하잖아 내가 원래 그런 바보 같은 널 좀 좋아하니까 날 웃게 만들어 왜 그렇게 가만두지 못하고 간지럽혀 잠시 동안 널 끌어안고만 있을게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네가 있는 곳은 먼저 가지? 왜 기다렸어? 어차피 나 지각인데 그냥 가자 또 지각이냐? 죄송합니다 뭐야 넌 왜 지각이야? 빨리 들어가 지각이라는 거 아 미안 다음부터 안 기다려도 돼 생각보다 큰일은 아니네 그래서? 내일부터 또 지각하게? 아니 내일부터는 우리 지각하지 말자 응 너 농구 동아리 들어가? 선수로? 아니 매니저로 왜? 네가 하니까 나도 들어갈까 해서 너 농구 동아리 들어가는 거 싫어했었잖아 갑자기 왜? 네가 있는 곳에 나도 그냥 그냥 내 첫 키스는